안녕하세요. 저희는 2014년도 넥스앤니어로즈 개건마케터입니다. 우선 저희가 플레이오프 2차전에 애국가를 부르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선수들 오늘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겼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앤니어로즈 화이팅! 오늘은 2014년 넥스앤니어로즈 개건마케터에 애국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쇠물과 백두사지 마른 곳할 거롬 하늘이 모호하나 우리 나라지에 무궁화 산천리 화려감사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고전하네 두 번째 개서 전시선을 chacun 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많아 너무 잘했다 아주 잘했다 전시선으로 인정했고 아시아 전시선으로 인정해 전시선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